안녕하세요. 따라만 하면 결산을 할 수 있다. 오강희입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을 위해서는 분기별로 저희가 자료 요청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료 요청을 진행을 할 때 안내문을 보냅니다. 안내문 보낼 때 어떻게 안내문을 보내고 또 상황 설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내용, 직접 분기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당연히 매입 매출 종이 세금 계산서는 필요하고요. 그 외에 수출 관련 연관된 관련 서류를 모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입에 관한 내용 모두 받아야 되고 신용카드 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또 신용카드 자료도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자료, 자산 취득이 있거나 차량 취득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을 모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련 서류가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잘 수거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어쩌다가 처음 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속 관련 서류를 또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알려서 그 내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영세율 수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가 영세율로 발행됐을 경우에는 처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등이 해당되잖아요. 그럼 이 서류를 저희한테 자료를 정리를 해서 올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용카드 점표, 그 다음에 국세청에 떠 있는 점표 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카드 명세서 청구서가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카드 명세서 청구서는 해외 사용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세청에서 다운이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 미지급금, 통장 인출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증빙이 빠지면, 자료 점표 입력이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꼭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할 때 통장에 관한한 엑셀 자료를 요청을 진행을 합니다. 통장 자료를 저희가 자동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자료를 모두 요청을 해서요. 업무 진행 현황 리스트 그 첫 시간인가요? 이때 저희가 설명했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 업무 진행 현황 리스트에 관리 회사에 이 체크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이 회사는 지금 통장 내역이 왔습니다. 신용카드 내용이 왔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결산할 때 저희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는 전자세금 계산서가 그대로 조회가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프로그램에 다 반영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프로그램에 반영된 내용이 국세청 홈택스 자료와 맞는지 꼭 일치 여부를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아까 신고 준비 안내문 보냈을 때 또 저희가 조회해야 되는 사항은 또 뭐냐면 국세청 홈택스 자료에 예정 신고일 경우에 확정 신고일 때는 예정 신고 자료 금액도 확인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홈택스에서 여러 가지 조회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조회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이 해당되는 회사는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체크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이제 세금 계산서 이제 점표 화면에 보면은 저희가 국세청 홈택스 자료가 프로그램에 이제 등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러오기 진행해서 여기서 해당된 상품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붕괴 처리를 정확하게 진행을 하고요. 그 진행한 다음에 점표 전송을 해서 저희가 일반 점표로 매입 매출 점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지금 사항은 저희가 이제 지금 홈택스에서나 신용카드 내용을 그대로 다운을 받거나 업로드해서 진행을 하지만 매입 매출장 예시 자료를 통해서 간단한 부가가치세 신고 흐름을 찾기 위해서 그 과정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섯 가지의 붕괴 거래 내용이니까 간단한 내용을 입력을 직접 진행을 해보므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의 과정을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항상 해당 관리 회사의 자료가 맞게 입력이 돼 있는지 해당 관리 회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검토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매출에 대해서 이제 환경 등록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등록을 기초 데이터에서 확인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해서 현금 사용 여부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회계의 기본 설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 기본 설정은 이렇게 프로그램의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제조업종이다 하면 제조업종에 맞는 기본 코드 설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꿔줘서 저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프로그램으로 다운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바꿔주면 일반 계정 과목에 기본 설정되어 있는 계정 과목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또 수정 분개를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환경 설정을 해서 업태 종목에 맞는 계정 과목 코드로 기본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품 매출인 경우에는 제품 매출 해주고요. 제품 매출에 해당되는 온재료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계정 과목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채권 채무에 해당되는 내용도 다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제대로 불러오기 진행을 하기 전에 환경 설정을 마칩니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래처 등록으로 들어가서 이제 신용카드 해당되는 정보를 저희가 또 받잖아요. 받은 내용을 이제 신용카드 정보자료로 매입 매출 입력을 진행하고 이제 입력을 할 때 예전에는 전표 입력을 다 수기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이제 빠른 부가세 입력이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부가세 부분을 빠르게 이제 전체 계정을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그 기능도 사용하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그냥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출은 이제 매출에 해당하는 밑에 갓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고요. 지금 예시 자료에는 이제 매입 신용카드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제 카, 과를 선택을 해서 신용카드 등록을 하고 품명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공급 대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부가세와 공급 가액이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력을 진행을 할 때 전체 금액을 입력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거래처명은 신용카드 관리하는 사업자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지급금 설정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저희가 신용카드에서 대금 결제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로 미지급금 계정을 수정을 해줍니다. 해준 다음에 또 이제 카드 내용이 더 있어서 이제 카드에 대한 부분 다시 또 입력을 진행을 해보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과 세금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입력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 가액과 세액이 나눠지고요. 이때 입력을 진행을 할 때 제가 코드에 보면 사업자 번호를 꼭 입력을 진행을 해줍니다. 코드에 000 치고요.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제 회사들은 만약에 수많은 전국에 있는 지점을 뭐 똑같은 어디 어디 회사하고 어디 지점 이러면은 어디 어디 회사 이러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상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디 어디 회사 전국 지점을 청주, 광주, 부산, 대전 그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코드가 잘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사 입력을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사업자 번호로 회사 거래체명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저희가 국세청 홈텍스에서 다운을 받기 때문에 입력 작업이 그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관련 자료를 잘 다운한 자료를 가지고 메인 매출장에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체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출을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제가 이 부가가치세 예시 자료에 총 건수가 많지 않게끔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꼭 입력을 진행해서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입력하는 그 과정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생각을 전자세금계산서 부분이지만 입력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서 저는 분개를, 혼합분개를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혼합분개, 예상 처리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지만 매입에 대한 입력을 진행을 할 때는요. 매입 중에서는 외상 매입금이 있고 미지급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분개 수정을 전체로 외상 매입금으로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수정을 할 때 여기 부가세 대급금 쪽에 외상 매입금이나 세팅이 되기 때문에 수정할 때 분개가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합분개를 하면 간편하게 외상 매입금, 외상 미지급금 이렇게 돌리는데 좀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혼합으로 저는 자료를 정리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료 부분 입력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입으로 해서 다시 품명에 해당되는 부분, 내용, 매입 비용 입력을 진행을 하는데 또 여기서도 사업자 번호로 항상 등록을 진행을 하시는 점 유념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매입 매출 자료에 대한 내용 모두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이 모두 진행을 해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작성하기 위한 가정을 지금 들어가겠는데요. 제일 먼저 저는 매입 매출장으로 들어갑니다. 매입 매출장에 들어가서 매출 부분이 해당 관련 업종에 해당되는 영업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 상황을 체크를 합니다. 여기 매출에 보면 고정자산 매각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른 유형의 매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매입 매출장으로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매입 매출장 첫 번째로 들어가서 그 매출 내용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 확인을 했으면 그 다음 또 뭘 확인해야 되죠. 매입도 당연히 확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입 내용을 다 체크를 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매입 매출장 신고서 작성으로 다시 매입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매입에 확인한 내용 중에 제가 부두상, 자료 준비 안내물 보낼 때 사장님 이번에 전 분기에 시설 투자, 고정자산 부입 이런 게 있나요? 항상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관리 회사 사장님들께서는 담당자들도 그렇고요. 다 내 회사에 대한 내용은 그냥 다 정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때 이제 매입 자료가 들어왔을 때 관련 서류를 또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시설장치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그 자료를 좀 챙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매입장을 조회하다 보면 매출 내역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저는 이제 매입장을 어느 날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매입장에 보니까 전자상, 어디 마켓 수수료 이런 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수수료가 빠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수료가 빠지고 돈이 통장에 입금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전자상 거래에 해당되는 자료 매출 뽑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받아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매입장에서 중개사 비용이라든가 운반비라든가 특이하게 나타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간세사 비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간세사 비용이 있었는데 여기가 수입이 없었던 회사예요. 근데 간세사 비용이 나타나서 이게 뭘까 하고 전화를 해봤죠. 이게 간세사 비용이 이게 나타났는데 이게 뭐 수출이 관련 있으세요? 했더니 네, 수출 관련 서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매입장과 매출장에 그 내용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은 부가세 신고할 때 저희가 체킹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를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계산서 학계표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를 꼭 확인을 하고 이제 이렇게 빨갛게 실제로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마감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주의를 그동안 등록한 자료를 모두 불러오기를 해서 여기서도 이제 사업장, 휴폐업처를 꼭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부가세 매입 세입공제 받는 부분은 사실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로 해서 휴폐업처를 진행하고 마감을 처리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관련 서류, 해당된 업태 종목에 맞는 첨부서류를 모두 다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부동산인데 공고가액 증명서, 의제 매입 세입공제 있을 때는 해당된 관련 서류, 영세율 관련 서류, 매입 불공제 받는 경우에는 매입 불공제 내역, 건물, 강가상각, 치등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하나하나 이렇게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할 때도요. 관리회사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정확한 자료가 마감이 되고 정확한 데이터가 확정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나중에 누락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발견이 안 되는 편이더라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신고서 작성하시는 게 좀 나중을 위해서 그 다음에 수정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찬찬히 확인하시고 신고서 마감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신고 내용이 정확하게 진행한 다음에 불러오기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신고에 부속된 서류, 첨부서류를 아까 하나 둘씩 마감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마감된 진행된 내용을 하나 둘씩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서와의 차이 금액 여부 확인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업종 코드가 회사의 관리회사의 주업종 코드가 정확하게 반영이 돼 있는지 확인을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마감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부가가치율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옹재료 더 투입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매입이 더 많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유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상품을 만들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재료를 더 많이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운영된 사항에 따라서 신고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 진행을 하시고요. 이제 기능 모음에서 이제 또 체크할 사항을 체크를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마감을 할 때 꼭 이렇게 검증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검증에서 기초정보자료 등 이런 내용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항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해가면서 신고서 마감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부속 서류에 해당되는 내용이 마감 진행할 때 제대로 반영이 돼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작성을 이렇게 전자신고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접수 현황을 꼭 체킹을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이제 접수하고 난 뒤에 저희가 접수 중에 납부서에 꼭 가상계좌 포함한 부분을 전달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전에는 납부서에 가상계좌가 포함 안 된 것을 많이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은행도 편리하게 저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상계좌 포함한 그 납부서는 국세청 홈택스 접수하고 난 뒤에 접수증과 납부서를 출력을 해서 저희가 관리회사에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부가가치세 저는 이제 항상 어떤 신고가 있을 때는 먼저 신고 안내문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해당 관련 서류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럼 직계관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이 소중한 회사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가면서 또 전달사항이 빠지면 안 되고 또 접수증 또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체크하기 위해서 이 신고관리 중요한 신고관리라든가 해당 사항들은 명단을 꼭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전체 내가 신고한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예정 금액 확인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율 그 다음에 신용카드에 해당되는 관리소류가 국세청에 떠 있는지 그 부분 검토를 진행을 하고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그 현금 수입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세청 자료가 또 신용카드 매출이 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 내용도 검토해서 부가세 신고소상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이 직계 현황을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용을 합니다. 명단 특히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위한 기본 명단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그 명단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니까 명단 관리, 직계 관리를 신고할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작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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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